세상에 얘 너무 잘 랩 뺀 거야? 이렇게 입으시니까 더 멋있고 훨씬 근사하네요. 어제 잘 잤어요? 회의합시다. 연애하느라 바쁠 텐데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 하지마. 서준 아빠, 이혼했으면 질척되지 말고 깨끗하게 굴어요. 솔직히 서준이는 반쪽짜리 손자야. 거짓말 잘못됐어. 내 말 새겨듣는 게 좋을 거예요. 서준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? 바쁘다.